홍보기 홍보기 안녕하세요. 저희가 홍보게임 1 앨범을 즐겨 봤었는데 이번에 춤 새롭게 나온 앨범 홍보대사가 되어서 영광이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영화 좋은 시간 내서 많이 보고 싶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티비입니다.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 자 이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이거 시사회 일반 시사회 최초래요 여러분들 아주 선택받은 자들인다고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A B C E 2? 2열에 지난 4회father Bundes교에서 보세 1.4M 4.1M 정리해 뭐 시작하나 정리해 1.2M 1.4M 1.2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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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